좋아 보이는데. 럭셔리하네. 어머.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누가 예약한 거야? 그럼요. 한 거 같이. 이쪽으로 안쪽으로. 잘 빼주고 해야 되는데. 잘 빼주고 해야 되는데. 오, 매러. 매러, 매러. 감사합니다. 준구야, 잘 먹을게.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구야, 잘 먹을게. 맛있게 드세요. 고생하셨어요. 너무 맛있다. 응. 아니, 너무 맛있는데요? 응. 그래도 좋다. 이렇게 모여서 밥 먹은 적이 없잖아. 맞아. 진짜 촬영할 때는.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넷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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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 오, 너무. 인내났어. 저. 콜러 마시고 싶어요. 콜러 마시고 싶어요. 콜러 마시고 싶어요. 뭐야. 저기 혹시. 저기 음료. 마셔도 되나요? 어? 네. 여기 있다. 콜라. 제로 콜라. 감사합니다. 썰어놔야겠다. 원래는 인당 하나씩 먹을 때는 바로바로 썰어서 뭐가 맛있는데. 그렇지. 먹을 때.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 나한테 알았다. 어우. 수수해. 다정해. 진짜 오빠 같다. 배어있네. 배어있어. 오빠미가 있네요. 진짜. 저 역시 죄송한데 고기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오빠 완전 선배님 같았어요. 진짜. 아니 고기가 주질밖에 없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형이랑도. 우리 그날 처음에. 감사합니다. 저런 선배 있으면 진짜.